담배 왜? 엄마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럼 뭐 할 말 있어?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이제 매일매일 안 와? 엄마가 담배한테 말했잖아 아빠이나 연습도 끝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야 된다고 그래도 보고 싶다 아빠나! 담배야 아빠 아닐 거야 들어가 들어가 당신 또 웬일이야? 어 담배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인형을 놓고 갔어 이거를 놓고 왔어 이거 원래 당신 집에 있던 거잖아 어? 그런가? 그래도 담배가 워낙에 인형 좋아하잖아 매일 갖고는 좋지 그치 담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 들어와 담배한테 전해줄 거 전해줬으면 가봐 담배 이리 와 담배 할래 이리 와 어서 왜 애한테 짜증이야 담배 주면서 6시 다음け 익숙시나